언젠간 슈퍼 개빙이 됐어! 뭔가 좀 좋아 보이지? 됐어? 아주 잘 되고 있어 지금. 유튜브 보잖아? 그러면 다 뒷북이야. 삼성전자 막 떨어질 때는 아무 안 하고 있어. 아무 안 하고 있다가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전자 급등, 삼성전자 대응은? 아니, 이미 올랐잖아. 이미 올랐잖아. 오르기 전에 대응을 해야지. 다 오른 다음에 급등. 그거 나오잖아? 그럼 또 단기 고점이야. 또 조정받아. 오늘 기술적으로 약간 2일 양봉 딱 나왔거든. 스토케스틱 약간 과메수 좀 쏠렸어. 삼성전자 같은 게 5,6% 오르면 엄청 많이 오른 거야. 그렇겠냐 안 그렇겠냐? 거의 뭐 삼성전자만 움직여도 지수가 출렁이잖아. 미리미리 미리미리 전략을. 우리가 이제 주말에는 우돌 라이브 같은 거에서 전략을 얘기하잖아. 한 2주 전부터 우리 전략이 그거였어. 소용주 중에 이제 팍팍 날아가는 것이지. 그런 걸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자. 아니, 사자는 건 아니고. 사자고 큰일 나고.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나는 그렇게 한다. 우리 친구고 조트부도 그렇게 했거든. 매일 샀어. 올라가는 거. 소용주들이. 매일 그냥 산 거야. 소용주들이 너무 올라간 거야. 사실 우리가 팔고 더 올라간 것도 있어. 근데 이미 일부가 남아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거지. 소용주를 막 들고 있어. 반도체 소용주를 들고 있는데 최고 있다고 여기 좋은 수도 있죠. 빡 팔아. 짜릿하니 그냥 최고점에서 딱 팔고. 난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를 딱 넣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몇 십프로 먹었지. 또 여기서 이거 해서 한 십프로 먹었지. 그러면 이제 먹은 데 또 먹은 데니까 엎친 데 덕친 격. 설상가상. 무슨 뜻인지야 설상가상. 눈이 이렇게 한 데다가 이렇게 설상가상. 굴러가면 스노우볼. 스노우볼 이펙트. 워렌버핏이 얘기하는 게 맨날 그거 아니에요. 설상가상. 눈을 왕창 이거. 그거 아니야. 되냐고. 되냐고. 이게 가치보다 이게 확 사람들이 쏠려가지고 확 좋다고 하더라고. 어 뭐 이거 삼성 투자한다. 아 EUV이다. 어. 아니 되냐고. 딱 내가 먹을만큼은 딱 먹으면 되잖아. 그러고 그 뒤에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그 뒤에 올라가는 거 조금 남아있는 거는 내비뒀어. 좀 안 팔고.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 그러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한번 이제 하는 거야. 상한가가 이번 주에는 몇 개가 나왔어. 삼성전자 대응. 또 오늘 삼성전자 재영이 형 구속될지도 모르고 막 하더라고. 그거도 좀 하자. 우리는 뭐 어떻게 중구난방이네. 삼성물산 그거 어? 주식회사는 누구 거야? 주주. 말도 안. 주식회사의 주인. 주식의 주인이 뭐야? 주주. 잘못 배웠네. 주식은. 배주주. 대통령. 노조. 왜일것이야. 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그건 이제 교과서에나 있는. 3차원 세계나 있는 거고. 여기는 그런 세상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저거 해가지고 지금 어? 그거 그때 잘못된 거. 내가 얘기했잖아. 삼성물산이 왜 한동안. 왜 레미엄 브랜드가 없었는지. 왜 아파트 안 졌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갈라고 하는 거 또. 응?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럼 다음에 하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아. 주식회사의 주인은. 뭐라고? 주주. 아니 주주 빼고. 주주 빼고야. 우리 미리 있잖아. 미리 들어갔다가. 주인이면 지금 이제 회사 좋아지고. 저평가 배당도 많이 주는데. 팔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우리 게 아니잖아. 응. 몰랐잖아. 응. 우리 뭐야 우리는. 우리 단타 스캠퍼 아니야. 미리 미리. 보면. 오른 다음에. 또 개물렸어 내가 볼 때. 또 단계급 걱정. 자기 매수과가 항상 보면 그날 고점이야. 올라가요. 심리가 그렇거든.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건 설상가상인 거고. 반대면 어떻게 됐어. 소용전 주식 없이. 지금 어떤 시대야. 지금 대공황 시대 아니야. 주식 들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지금 빨리 3% 세 번 뜨면 손절. 현금 들고 있어. 기다리는 거야. 근데 소용전 막 막 날려. 미친듯이 날려. 상한가가 하고. 뭐 EUV 장비 뭐. 반두리 장소용전 막 올라가. 소외되면 안 돼. 안 돼.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빨리 뭐. 유튜브에서. 지금 어. 장세가 없다. 붙었다. 어. 막 휴사 뭐. 붙었다 간다. 어떻게 해야돼. 딱 들어가줘야지 그때. 최고점에서. 딱 들어가. 좋다 그래서. 근데 다음날 그냥. 쫙 빠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소용전에서 빠져가지고. 삼성전자로 돈이 막 들어가. 어떻게 해야돼. 빨리 손절. 3% 마이너스 3% 손절. 손절. 손절 쳤지. 삼성전자 이제. 어제는 두고 봤어. 아 쉽지 못해. 아 까마까마까마. 아니야. 지금 삼성전자 못 사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나만 이제 또 소외된다. 오늘 장중고점 딱. 딱 샀어. 재영이 형 구속될지도 몰라. 아니 구속되면 어떡해.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야. 밤새 이제 또 괴로워. 아 맞아 맞아. 지금 웃는 사람 있다. 내 방송 그렇게 보고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만약에 내일 또 악재 뭐 나오면. 손절 딱 치는 거야. 뭐야. 척척. 산중. 척척. 빨리 이게 산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산속에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설상가상해서 쓰는 걸 하는데. 미리미리. 저번주 전략 좋았잖아. 그리고 우리. 조롱당해도 돼. 나 그거 우리 소용전 팔고 뭐. 엄청 말라. 막. 괜찮아. 조롱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거 잘 가잖아. 미국 주식. 옮겼어. 안 가던 거. 착착 말라가잖아. 내가 미국에 오일주 같은 거 사니까. 석유회사도 다 망한다. 이제 오일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공짜로 뿌린다. 오일 가격에 마이너스 갔으니까. 공짜로 뿌린다는 거야. 근데 나는 왠지 그거 갖다가. 밥도 비벼 먹으면 될 것 같아. 밥에다가 이제 오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 좋아하거든. 어렸을 때부터. 딱 밥에다가 엄마가. 기름만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고. 내가 집에 쌓아놓으면 되지. 공짜로 준다는데. 엑소모빌 오일은 내가 산다. 그런 마음은 내가 샀어. 엄청 또 조롱 들었어. 이니셜 JM이라는 게 있어. 유튜버 그 유명한 사람 말이야. 이니셜 JM이라는 사람이. 앞으로는 전기차 타고 누가 오일 쓰는데 오일 주식 사는 게 그게. 그거 뭐 맞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밥도 좀 비벼 먹고. 안 되나? 좀 사면 안 되나? 내 돈인데? 그러더라고. 전기차 시대에. 기름 갖다가 차에도 넣고 하긴 했으니까. 확실히 똑똑한 사람은 달라. 나는 그냥 샀어. 밥 비벼 먹으려고. 오르네. 오일도 지금 오르네. 지금 기름도 올려면 기름도 올랐네. 그러니까. 희한하네. 그럼 지금도 부력을. 어? 오일 올랐다. 그럼 뭐? 그러면 시추회사. 석유회사. 지금 또 들어가는 거야. 딱 들어가. 오일 전쟁이 시작된다. 지금 우린 감산 안 한다. 공짜로 뿌리겠다. 공짜로. 또 떨어지는 것도 손 좀 치고. 미리미리. 미리미리. 내가 아무리 봐도 유튜브 맨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텔비에 딱 해놓고. 삼성전자 이제 아직도 우리는 조금 줄였어. 바닥에서 샀던 것들. 미리미리. 알겠지? 미래를 앞으로 될지 어떻게 대답하고. 설상가상 알겠지. 이게 핵심이다. 이게. 이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도 우리는 좀 유동성 이런 거 확 하고 왔잖아. 주식이 이제 한국 주식은 반은 놓고. 미국 주식은 비중 팍팍팍 늘려가면서도. 더 안 줄였어.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 막 계속 올라가면서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건 내일 하자. 지금 할게 너무 쌓였어. 방송은 좀 오랜만이잖아. 아니 나 매일 방송만 하면 살고 싶은데. 일이 많았어. 주식 매매도 좀 못하고. 오히려 잘 됐어. 매매 안 하고 갔는데. 그게 막 상아가가 있는 거야. 그거 봤으면 또 깠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부지점 더 먹고. 근데 못 보다가 요새 또 피레칭 팍팍 나왔거든. 피레칭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피레칭 나온 것들이 사람들이. 아 못 팔았네. 올까 봐서 못 했네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유동성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좋은 회사가 좋아지는 게 있으면 그게 일종의 매직팽일 수도 있어. 일부러 훅 해가지고. 훅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어제 동호회는 나온 것도 없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막 그런 게 했다. 그러면 매직팽일 수도 있어. 뭔 얘기냐면. 여유 있게 해야 돼. 오늘 한 얘기 다 보면 또 여유 있게 미리미리 해야 돼. 그리고 뭐. 맨날 뒷북치는 애들 있잖아. 믿고 해야 된다고. 믿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 두 개를 같이 뭐 그거 하지는 마. 혼란스럽잖아. 한 노선을 타. 내가 볼 때 그 마이너스 3% 전략. 괜찮아. 가라고. 가라고. 돈 주고라도 보낼 수 있으면 내가 한 100원이라도 좀 주면서. 좀 보내주고 싶다. 거기서 이제 손절친구를 내가 자꾸 받고.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내. 무조건. 지금 조트북 아주 잘 되고 있어. 왜냐하면 조트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리얼리티. 리얼리티. 그냥 나 뭐 부자예요 해가지고. 차 막. 남보르기능.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말고. 부자 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사람들이 보는 거야. 로그가 남는 거야.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가 남는 거지. 그 전에 거 말고. 다 보면. 부자파리 소년도 있잖아. 저. 부자입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 주세요. 그러면. 부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잖아.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된 거야. 봤죠. 부자죠. 부자 됐죠.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돈을 주세요. 돈을 받아. 더 부자가. 봤죠. 더 부자 됐죠.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을 주세요. 스노우볼. 좋은 거 잘하는 거야. 이제 보는 형들은. 그게 아니잖아. 먼저. 욕심. 딱 내가 먹을 만큼만 먹으면. 종목 한두 개를 인생 역전하려고 하니까. 그거 갖고 쫓아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변동성 엄청 크단 말이야. 딱. 딱. 나만의 뚝심을 갖고. 저번주 방송하는데 첫 멘트가. 삼성준자 그거 별로잖아요. 우리 준을 제스처를. 내가 한 달에 놀리고 그러면. 아빠 그건 아니잖아요. 귀여워. 삼성전자는 좀 아니잖아요. 왔다 왔다. 사람들이 지쳐갈 때. 이게 삼성전자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거기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할 때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야. 삼성전자의 사전 얘기는 아니고. 남들이 안 좋아하고 지쳐갈 때.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 그러면 올라. 회사가 좋은 경우에. 회사가. 당연히. 회사가 기본적으로 잘 굴러가야 되는 건. 그거는 베이스야. 그건 알아야 돼. 회사가 잘 되는지 안. 그게 베이스고. 그게 될 경우엔 그렇다. 알겠지. 한. 2주 동안은. 전략이 맞았다. 내가 딱 먹을 만큼만 먹었어. 꼭지에서 팔면. 내가 그런 거 아쉽다고 그랬어? 안 아쉽다고 그랬어? 아쉽지. 아쉽다고 얘기했어. 아쉽지만. 재벌 이사 못 돼서 아쉽고. 복권 당첨도 못 돼서 아쉽고. 다 아쉬워. 어? 길에 다니고. 미스코리아 10명 와이프 다 아쉬워. 다. 삼천 그거. 분년도 넣고. 다 하고.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몫이 아니라. 송충이를 뭘 먹는다고? 솔잎. 오마카세. 먹고 싶다. 오마카세 먹고 싶지만 솔잎을 먹어. 우리가 송충이 인생. 인생 역전 그거 하다가 인생 진짜 역전 돼. 중3층에서 취미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진짜 생업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박스 줍는단 말이야. 박스 컬렉팅 해야 돼. 이렇게. 그럼 뭐겠어. 전략도. 밸런스 해놓고. 버블 나온다. 그럼 조금 누리고 조금 누리고. 조금 누리고. 딱딱딱딱. 버블 없다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착착해서 들어가고. 기다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큰 버블이 또 올 가능성도 있어. 좀. 주식에 좀 과열될 수도 있어. 과열되는 것도 좀 먹어야지.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제일 좋은 거는 확 먹고. 최고점에서 확 팔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람보르기니도 사고. 그러면 좋겠지만. 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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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남겨놓고. 이거 주식값만 갖고 먹었는데. 우리는 그게 다 먹은 거다. 오늘 내가 이제 십몇 분 얘기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얘기야. 미리 미리 잘해라. 점심은 솔잎이다. 그 이유가 많이 남겨있고,